마이 디자인, 마이 메가패스! 안녕! 안녕하세요! 메가패스 광고 모델 뉴정스입니다! 뉴정스가 고등인강 넘버원 메가스터디의 메가패스 모델이 되었습니다! 메가패스 모두 아시죠? 수능과 내신을 한 번에 데뷔할 수 있는 고등학생 필수템! 특히 고등학생들의 성적을 책임질 1타 강사 라인업은 어느 과목에서도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. 주요 대학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다 돌려주는 황급 장학금도 있다고 해요. 뉴정스와 함께하는 2024 메가패스! 여러분 함께하실 거죠? 마이 디자인, 마이 메가패스! 안녕!